명찬아 나 왔다 뭐하냐 깜짝이야 누구세요 뭐야 누구야 저 명찬이 여친인데요 그쪽은 누구세요 뭐야 너 미쳤냐 연락은 하고 와야 될 거 아냐 미안 미안 하필 타이밍이 참 그랬네 야 뭐냐 너 여친 생겼어 아 몰랐네 아이씨 나가 일단 나가라고 아 밀지마 내가 나갈게 야 나 며칠만 여기서 재워줘 못 봤냐 그건 여친 때문에 이제 안 돼 야 나 지금 갈 데도 없어 이러기냐 진짜 지랄 말고 돈이나 갚아 앞으론 연락 없이 자취방 절대 오지 마라 말했다 야 너무한 거 아니냐 10년 지기 친구보다 여자가 더 중요해 어 민우야 난데 지금 집 앞이거든 너 몇 호 산다고 했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 어어 그래 먹어 근데 아버님 어머님 혹시 재무설계라고 들어 보셨어요 제가 재무설계사인데 남들 돈 관리해주고 자산 늘려주는 뭐 그런 직업이거든요 저 나름 좀 잘 나갑니다 민우랑 저랑 10년 지기 불할 친구인 거 아시죠 10년이란 세월이 무시 못하거든요 그만큼 아버님 어머님도 민우만큼 제게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버님 어머님 자산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야 야 하지마 우리 부모님은 이미 보험 있어 야 나는 보험 파는 거 아니야 너 생각하는 만큼 네 부모님한테도 잘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자산관리해 드리고 부자되게 만들어 드릴 거야 또 내가 가입해줬잖아 우리 부모님은 안돼 뭐가 안돼 이미 보험 가입한 건 해지하고 내 걸로 가입하면 돼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재산이 현재 얼마나 되시죠? 제가 최소 30% 이상은 불려드릴 수 그만하라고 뭘 그만해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건데 좋은 일? 개소리 작작개 야 내가 웃음냐? 민우나 가라 뭐? 못 알아들었어?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나 솔직히 너랑 형준이랑 틀어진 이후로 최대한 중립으로 있었는데 더 이상 안되겠다 우리 부모님한테는 보험 못 파니까 그냥 가라고 야 왜 그래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보험 팔려고 한 거 인정 근데 나 진짜 진짜 요새 너무 힘들다 좀 도와주라 친구 좋은 게 뭐냐? 며칠만 좀 재워줘 나 머리 다치고 몸도 너무 안 좋아서 요새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 아이씨 뭔 일 있었냐? 어 A7 수리 때문에 급하게 땡겨 쓴 게 있거든? 돈 갚아야 되는데 잘 데가 없어 알다시피 나도 부모님한테 허락 받아야 돼 재워주는 게 어려우면 돈이라도 빌려주면 안 되냐? 저번에 말했잖아 나 돈 없다고 내가 금수저도 아니고 뭔 돈이 있겠냐? 아니 너 말고 네 부모님한테 말해서 뭐 한 300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? 나 기름값도 없어 내가 어딜 가냐? 차에서라도 진에게 좀 빌려줘 바로 갚을게 하아 니가 얼마나 힘든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아 야 장민욱 너 돈 빌려주는 거 지쳤거든? 야! 이거 받고 그냥 가라 더 이상은 못 도와주겠다 아 이왕이면 좀 더 줘 기름값 존X올라도 비싸 야! 진입 등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